안녕하세요. 여름행기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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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는 엄청 쌀쌀하고 추운 날씨입니다. 이쪽 완전 겨울옷에 입었습니다. 아이고 추워다. 들어오는건가요? 아니면 빠지는 물인가요? 들어오는 물? 빠지는 물. 아 빠지는 물이요. 쌀물입니다. 아 그랬네요. 이게 정말 빠지는 물인데 그래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언제나 홍수같이 쫙 차있었어요. 오늘 날씨는 좀 흐리고 좀 쌀쌀한 날씨입니다. 아 좀 네딜랜드 날씨는. 좀 춥고 그러지만 그래도 좀 버티만이네요. 오늘 학교 얘기도 해주세요. 코로나 애들 결석한 얘기요. 오늘 학교 이야기 해드릴까요?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 학교에는 친구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저 우리 반에서 한 명인 저만 마스크를 썼습니다. 그리고 다른 반에는 마스크 조금 썼어요. 근데 결석한 한 네 명 다섯 명 되고요. 어 쇼야 앤 어... 아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. 그래도 되게 쌀쌀하고 추운 날씨입니다. 오늘의 옷이랑 두꺼운 옷 입국도 다니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이야아앤 오웅 으아앤 아아아아아아 다르 꺼çu 감사합니다.